서로의 첫사랑이 되어서 오랜 장거리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다는 여성. 신혼집 입주 첫날 열쇠 3개를 가지고 온 남편은 이건 내꺼, 이건 당신꺼, 이건 엄마꺼라며 시가의 출입을 공표했고 주말 계획부터 적금, 하다못해 피임 여부까지 모든 결정을 엄마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장시간 진통을 하는 아내를 두고도 엄마가 밤 운전 위험하대라며 아이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도착했던 남편. 이제는 아이들마저 손찍음을 드는 아빠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며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의 끝없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혼은 망설여지는 상황. 여성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역시 제보 사연입니다. 제보자가 지금도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상태라서 원래는 한참 전에 왔던 사연인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셨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또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시작해보죠.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이고요. 남편과 서로가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고 연애 때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5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은 전혀 몰랐고 그냥 서로 애틋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취직하면서 결혼을 결정했고요. 결혼 당시에 시가가 지원을 해줘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신혼집이 시가랑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신혼집 입주 첫날 사다리 팍 벌어졌습니다. 자, 입주 첫날 이 이사도 도와줄 겸 가족들이 좀 모였습니다. 남편이 열쇠 3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거. 여기까지 좋아요. 그거 맞죠? 이거 하나는 우리 엄마 거. 라고 한 겁니다. 열쇠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한테 건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두 사람 없을 때도 집에 아마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고요. 또 속옷도 개고, 열한다. 열면 안 되는 냉장고까지 다 열어서 청소도 하고 집안 또 살펴보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집 청소를 못하고 좀 나갔을 때 도련님까지 와서 갔던 흔적도 있고요. 이게 신혼집인지 시댁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신혼집이 거의 시가의 게스트하우스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가 하면 주말이 되면 또 이렇게 주말이 되잖아요. 첫 주에는 시대, 그다음 주에는 시 이모 때, 큰 이모 때. 남편이 큰 이모겠죠. 그다음 주에는 작은 이모 때. 시가 행사 때마다 주말마다 그렇게 같이 다녔던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신혼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으니까. 아니, 왜 우리끼리 시간 못 보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랑 같이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적금을 들었대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 결혼한 적금이 첫 만기가 됐었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적금 탔지? 그렇게 묻더랍니다. 얘기도 안 해줬는데. 적금.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그거 내가 좀 쓸게 하니까 남편이 1초도 막 서르지 않고 응, 엄마 써. 이렇게 그냥 2천만 원 휙 가버렸답니다. 와, 아기 소식을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부부의 피임 여부까지 확인했답니다. 냉장고 열어봤는데 뭐 피임 여부 당연하죠. 힘든 배란 주사 맞아가면서 임신을 겨우겨우 했는데 첫째를 출산하던 그날 또 하나 사다리 팍 벌어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오티즈부터 직통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도 안 깨우고. 먼저 직통하면서 우리 형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무서우니까 전화를 통화하고. 남성도 개의 세 분의 전화가 올까봐. 아침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5시, 5시 중에. 좋고 이 오티즈부터 직통을 해서 지금 6시까지 하니까 빨리 와 그랬어요. 그냥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가 전화와서. 이 엄마가 지금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위험할 때 계속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위험할 때 계속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위험할 때 계속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교수님, 우리 엄마가 지금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내일 갈게. 지금 자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냥 뭐 저 같으면 그래 내일 와. 그러고서는 그냥 포기할 것 같긴 해요. 아이고 모자란 놈하고. 그런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인데. 이게 애기를 이제 갖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뭐 배란 주사도 맞고. 이래서 겨우겨우 가진 아이고 첫 아이고 뭐 애틋하게 이를 때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지금 안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철없는 남편. 어찌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셋째가 태어나긴 했는데 남편은 육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누가 낳으라고 했냐. 네가 억지로 낳은 거잖아 라고만 나왔습니다. 결국 셋째 낳고 8개월 만에 제보자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섭식장애까지 왔고 과호흡까지 왔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약도 삼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숫가루 정도만 먹으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러느라고 두 달 만에 11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 우선 남편은요. 오 날씬한데 나 새 여자랑 사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너 이거 암 걸린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뭔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병원에 가보자.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남편은 맘아 보이고 계속 개입을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이혼으로 갈 작정이었으면 저희한테 아마 의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나 되고 그 아이들 굉장히 귀중하게 어렵게 어렵게 낳다 보니까 이 혼인을 깨야 되는 게 이게 유일한 해결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가정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정신적으로 다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애들 엄마는 우울증이라는 거 이미 다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고 이 남편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어머니는 더더욱 아들한테 결혼한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 보면은 이 시어머니도 정상적인 지금 정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서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장기간 동안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이게 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을 주저했던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혼을 정말 고민하시는 이유는 역시 또 아이들 아이들이 받을 영향 때문입니다. 직접 또 들어보시죠. 이혼을 고리티를 찾고 목을 껴도고 밀어서 침대에 빠졌어요. 지금 이제 밀었어요. 처음에 일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4학년 때 미술 치료를 가지고 인기로 다내고 물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일단 안좋아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이 없는 걸 전혀 없으니까 우리 친정 직원들한테는 강수장님도 그래가지고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참아라 생각하고 남들이 당길 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족장실에 가가지고 뭐 기술을 써주고 뭐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너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이게 마마보이로 시작을 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마마보이라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됐고 어느 정도 반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대가 폭력으로 나섰고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목을 저르고 발로 차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오직 경찰에 찾아서 호소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지금 남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지금 법에 따르면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게다가 제보자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오롯이 지금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 결심했지만 그래도 결심하셨어요. 경제적 자립 역시 이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또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재산 분할 액수 같은 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금액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양육비 같은 경우도 사실 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법원에서 선택해서 버는 만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사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부분은 그래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조금만 더 조언을 해 주시죠. 사실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데 재산 분할은 많이들 혼돈하시는 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나눠가주면 아무리 많이 나눠가져도 그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이들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생각보다 나오셨을 때 그래도 살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주제되고 무섭죠. 사회생활 안 하다가 나오려면. 하지만 의외로 또 잘 적응하신 분들도 있고요.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건 확실히 양육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급여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은 힘들지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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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